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뒤늦게 확정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구역 조정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. 선거구역이 바뀐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시행 10일 후인 오는 30일까지 시근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. 강원도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이 되는 오는 29일까지 시근의원 선거구 획정조례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